오늘 한파맞이 혜은이 사진이 올라왔어요 위에 또 센스있는 글과 팬들을 걱정하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깨알같은 글 보이죠? 오직 셀카용 에어드랍용 아이폰 혜은이가 인스스 올리면 형규가 올리고 막 그랬잖아 그죠? 역시나 형규도 올렸는데 오늘도 맛있는 거를 먹고 있네요 그런데 웃긴게 이게 실시간이냐 아니냐 추측 댓글들이 있는데 어떤 네티즌이 시계를 보면서 시간 추측을 했는데 이분은 최소 진이었어 이 다음 댓글이 더 웃겨 그리고 현재 더블컨셉에서 혜은이를 팔로잉 했다는데 이게 팔로잉이 들어가면 컨텐츠 모든 무조건 한다는데 존버해봅니다 반박시 당신의 말이 맞아요 찰칵의 사랑을 드는 법 제가 고려해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다시 팔로잉을 든다 침대에 머리번 후